네, 이번 시간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전화 CS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응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전화응대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알아보고요. 또 전화응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MOT 기법을 활용해서 함께 전화응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 아시나요? 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 9년 차였거든요.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묻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한 이 부부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혼을 상담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묻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까요? 네, 바로 말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깜짝 놀라면서 반문을 해요. 아니, 고작 말 때문이라고요? 그러자 그 전문 변호사는 고작 말이라니요. 바로 그 말이 이혼을 고민하고 또 결정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였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한 부부 사이에서도 중요한데 우리가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응대를 하는 경우 그 어떤 순간보다도 말하는 방식 또 말하는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응대 잘 하느냐 그리고 조금 미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응대의 서비스 질이 달라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화응대에 대한 여러분의 확실한 매뉴얼을 갖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존 가트맨 박사도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과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말하는 방식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화응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응대 조금 더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화응대를 할 때는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아마 요즘 대부분은 아마 홈페이지 또는 전화응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홈페이지를 보고 매뉴얼을 보고 아 문제가 해결됐으면 전화응대를까지 이어지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전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건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고객이 좀 답답함이 있어서 함께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이렇게 딱 다이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을 때 요즘 대부분 먼저 만나게 되는 소리는 기계음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객과 응대하는 우리 직원들의 음성이 아니라요. 기계음을 먼저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계음이 아니라 직접 고객과 응대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RS 기계음이 아닌 우리가 직접 고객을 응대할 때 그 의미는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요즘 들어서 특히나 면대면의 어떠한 대응 또는 응대보다는 비대면 응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화를 통해서 응대하는 경우에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계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인퍼스널 그러니까 약간은 인간미가 없는 그런 대응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고객과 목소리와 목소리로 일대일 서비스를 진행할 때는 인터퍼스널 그러니까 상호작용 함께 교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고객응대 시 전화응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